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찬 바람이 불면 급증하는 게 뇌졸중인데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3대 사망원인 중에 하나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전조증상만 잘 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살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머리를 부여잡고 응급실로 들어섭니다. 간단한 진찰을 받는 도중에도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정밀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작 14시간에 걸친 대수술 후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찾기 며칠 전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감기 증세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얇아진 다음에 풍선처럼 부풀렀다가 터졌을 때 이러한 지주마카츠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뇌졸중의 일환인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혈관이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됩니다. 뇌출혈 환자의 혈관 사진을 보면요. 오른쪽처럼 출혈로 인해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임천규 씨 자신에게 이런 큰 병이 닥칠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설마 뇌출혈 생각은 못 했어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지만 그게 무슨 뇌출혈인지 이게 뭔지를 구분이 안 가요. 사람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짧지만 강렬합니다. 이를 간과했다간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뇌졸중의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도 함께 채취해보세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이중으로 보입니다.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요. 심한 두통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말을 못하고 발음이 어둬해집니다.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겠네요. 심한 어지러움과 한쪽 팔다리가 저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시에는 꼭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 콘서트 준비로 연습이 한창인 가수 조덕배씨. 네, 반갑습니다. 2009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힘든 투병 생활을 극복하고 다시 힘든 음악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뇌졸중을 겪은 것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수준이십니까? 네, 상태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상태고 혈압도 좋으시고. 네, 뇌취절도 여기가 터져더라고요.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 전에 바람이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서 노래하러 가는 도중에 병원으로 빨리 가죠. 바로 가셨구나.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말이 안 되죠, 뭐. 그런데 내가 처음 보자마자 뭐랬냐면 난 노래할 수 있냐고. 그 소리가 먼저 나와요? 네, 그걸 본능적으로. 그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병원 방문과 끊임없는 재활치료 덕분이었는데요. 이처럼 뇌졸중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면 많은 부분 회복됩니다. 그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환자분들이 발병 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런 능력들을 끌어올려서 운동 치료하고 싶습니다. 중증 질환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국가에서도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직접 오시러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데이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데요.